오늘 두산베어스와 키움케어로제 팀 간 4차전 맞대결 박용태 캐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번 이용규, 2번 도슨, 3번 김해성, 4번 타자 송성문, 5번 변상권, 6번 입원석, 7번 김희집 9경기 8과 3부대 2이닝 동안 승리 없이 1패, 4.1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정수민, 2번 허경민, 3번 강승호, 4번 타자 양희지, 5번 양석환, 6번 라모스, 7번 김기현 7경기 등판에서 42이닝, 1승 4합회, 4.50의 평균 자책점 당기면서 왼쪽 높게, 좌익수 쫓아갑니다 계속해서 뻗어갑니다 탐전을 넘었습니다 선제수을 넘어, 양희지 지금은 빠른 공 타이밍 속에서 변화 후에 타이밍이 좀 뺏겼거든요 양희지 선수의 기술적인 배팅이 나오면서 선제 선제, 김기현 선수한테 의지영 치는 거 받냐고 오, 또 갑니다 왼쪽, 파울 포란 가방 끝쪽, 갑니다 파울 대형 파울 옵랍 2회부터 바로 타이밍들이 앞쪽에서 형성이 됩니다 양석환의 스윙도 나오다 걸렸고 좌익수 플라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타이밍을 빨리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러모스 당기면서 안타 좌익수 앞에 떨어뜨립니다 4타수 2안타, 2루타 한 개를 두겠습니다 빛나즈 타도 1루스 파울 지역에서 처리합니다 스윙트 풀카운트 곤란했습니다 볼렛 걷어내면서 왼쪽 떨어집니다 1루 주자 3루 받고 험으로 험으로 들어왔어요 주자 3루와 2루 3루와 2루 두산배연수의 추가 득점 스코어 2대형 3루 오른쪽 1루수의 키를 넘었습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호흡으로 타자 주자는 2루 거쳐 3루 3루 3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스코어 4대형 정수빈도 2타점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2루수 대쉬 구석까지 들어가서 길었던 이닝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3루 거의 뭐 리그 최상위권에 피한 사유를 보여주는데 3루 3루 기다렸다 때렸고 원바운드 캡치 실패 3루 이원석이 곽빈 상대 안타를 뽑습니다 김희집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2루 3루 다시 1루수 글러브 속으로 1루 거쳐 1루 반성적인 더블플레이 그렇습니다 다시 봐야죠 이건 소상으로는 바운드를 쳐야죠 팀을 지탱해야 돼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파울팀 들어갑니다 검정 못하고 3진 2타석 모두 3진으로 굴러나고요 이종민 선수를 보시면 저는 확실히 이런 강점들이 구속은 전체적으로 다 좀 올라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백하트에 걸렸고 오른쪽 1루수 이원석 쫓아갑니다 약간 명무를 만드시는 거 아닌가요? 진짜 왼쪽 다시 넘게 멀리 타구는 계속 뻗어갑니다 연타석 군문 스코어 대형 부터 첫 타석에서는 타이밍이 빨랐지만 결국에는 체인접을 한 발을 놔주면서 쳤고 네 지금은 몸 쪽에 낮은 코스로 정말 상당히 잘 들어간 공이었는데 야 점에 연연하지 말고 김재현 변하고 스윙 섬진 변하고 연속해서 들어갔고요 하나는 높게 지금은 존을 통과했습니다 빛 맞는 소리 일루스 양석환이 라인 근처에서 잡습니다 투어웃 오늘 첫 타석은 내야 땅볼 처리 사실 투수 관리는 이용규 선수만 잘해주면 걷어냅니다 타이밍 놓쳤습니다 이용규 선수마자 삼진으로 제압하면서 주산비어스의 선발 투수 곽빈 현재까지 무실점 곽빈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겠죠? 그렇습니다 팔꿈치에 맞았습니다 이닝 시작부터 못 맞는 볼 주자는 달리고 때렸어요 역동작 잡고 1루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양혜지 선수는 고의사고를 보내네요 파울킥 바깥쪽 우중간으로 타구를 띄웠습니다 뻗어갑니다 완전히 갈랐고 주자 나란히 나란히 두 명 호흡으로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양석환이 2타점으로 응답합니다 스코트 1대0 바깥쪽을 끌어당겼고 3루수 눈으로 2루 주자를 붙고 둡니다 7번 타자 김기현이 침착하게 볼을 골라냅니다 밀어내면서 오른쪽 안타 1루 주자 양석환이 대시하면서 추가 득점 8대0으로 달아나는 두 선배였어 마운드가 박윤성 선수로 교체됐고요 개인통산 두 번째 등판 저는 쳐본 기억이 있는 파란색 유니폼을 몬스터지 유니폼 잡고 골입니다 오라운 타자들이 스트라이크 2 변하고 끌어당겼습니다 이번엔 2루수 김혜성이 정리했습니다 높게 떴고 포수가 다가갑니다 잡았습니다 빠른 타도 오른쪽 보냐면서 떨어뜨립니다 첫 타선 안타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돗순 차례 이제 돗순과 김혜성으로 연결된 타선이니까 클럽 잡지 못합니다 다시 출발 김태진 이루까지 속도 조절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보실까요? 됐어요 상당히 잘 맞은 라인드라이브 타고였고요 지금 보시면 공 휘는 거 보세요 네 오 근데 이제 김재호 선수가 이제 어떤 공이 좀 많이 휘어서 실책을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1루 주자에 너무 좀 기다렸다 때렸고 세 번째 타선만을 깨우랍니다 주자 말로 키움 휴러스 오늘도 4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오 골트였고 주자 한 베이스씩 3루 주자 허브 득점 토임이 오늘 경기 첫 점수를 뽑습니다 8대1 더 올리면서 오른쪽 기어코트를 뽑습니다 주자 2명 허브로 득점 성공 송성문의 2타점 적시타 추격을 시작합니다 기움 휴러스 낮은 볼 건드렸고 이루스 백핸드 플레이 강하게 1루까지 쏩니다 더블 플레이 키움의 마운드 오석주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52순위로 입단했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오중간 휘어져 나갑니다 갈랐어요 강승호 2루 거쳐 성큼성큼 3루까지 도전합니다 태그 세입이에요 3루에서 세입 무려 28차례 땅볼 토스 잡고 3루 주자 견제하고 1루로 볼을 뿌렸습니다 높은 볼을 때렸고 섣고쳐 올라갑니다 호수 바짝 붙어서 준비했습니다만 넘어갑니다 꼭 다음 타자한테 어떤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덧어내면서 왼쪽 떨어집니다 3루 주자 범으로 파고들었고 양석화는 2루까지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스코어 9대3 두삼베어스 라모스 유펌 파자 손잡이청에 걸쳤고 3루스 글러브 속으로 땅볼 투스킬을 넘겼고 유격수가 잡아서 강하게 1루까지 던졌습니다 박치국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내년 시즌 이제 피치클락을 완벽하게 높게 올라갑니다 좌익수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덤점 덤점 넘어갑니다 홈런입니다 케빈이 지금 추격의 솔로 홈런 지금은 또 상당히 높게 뜬 타구 글쎄요 발사가 40도 정도 되어보이는데 이 타구가 폴대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지 않고 5구 5구 손도 타자 볼넷 레알엘 범투 갑니다 방망이를 세웠던 조수행 안타를 뽑습니다 정수비도 방망이 내리고 범트 달립니다 집어서 1루 대처가 좋았습니다 타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빠른 타구 왼쪽 엉터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안내합니다 달하는 2타점 적시타 허경민 스코어 11대4를 만듭니다 2구 바운드볼 앞쪽에서 떨어뜨렸고 허경민 대시합니다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다시 벼라고 3루간을 열었습니다 이 빠른 타구 2루 주자 3루까지 4번 타자 양희지 밀어내면서 1루가 뚫어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득점 다시 한 점 추가 12대4 2선배였습니다 양희지는 기록지를 아주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4구 2&2 다시 변화구 집요하게 변화구를 뿌리면서 스윙을 이끌어냈습니다 양속하는 섬제 낮은 공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야를 벗어나면서 주자 1명을 홈까지 끌어들였습니다 13대4 보여줄 것밖에 없어요 사실 느림변하고 스트라이프 변하고 타격 2R 오픈팔리 스윙 3진으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이닝 마무리됐습니다 10과 3분의 2이닝 동안 승패 홀드 세이브 기록 없이 5.91의 평균 자책점 10,91의 공을 뱃을 향해 밟습니다. 멈쩍. 지금도 벗어나는 볼들이 많이 보입니다. 바깥쪽 돌았습니다. 변상권의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면서 이닝 이렇게 종료됩니다. 바뀐 마운드 윤석원 선수가 등판했습니다. 2루스의 키를 넘습니다. 이유찬의 한타. 아주 짧은, 작은 스위치 버스에 잘 맞아야 될. 2루스 전진. 1루. 그리고 1루. 빗나갔습니다. 크게 튀었습니다. 3루스. 2루 지나. 1루에서. 이번엔 더블플레이를 완성합니다. 세전 5경기 23이닝 동안 1승 1패. 5.48의 평균자 쟁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승조들은 좀 아꼈어요. 몸 돌리면서 맞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부상이 있을 뿐은 아닌 것으로 맞았습니다. 눈을 맞추고 모자를 벗고 바로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격수 정면 타고. 빠르게 2루 걸쳐. 1루. 더블플레이. 순식간에 구애말이 끝났습니다. 경기 종료. 오늘 두산비어스가 대승을 거두면서 시즌 3연승. 그리고 선발투수 곽빈의 시즌 첫 번째 연승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연승으로 cur Gruico aye해. ? 모icio주 sweep! 감사합니다. Q?